영업 부진 등으로 문을 닫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경북에서 문을 닫은 공인중개사는 42곳으로 개업한 27곳에 비해 많습니다 올 들어 10월까지 폐업한 곳은 430곳으로 새로 문을 연대보다 70여 곳 많습니다 대구의 공인중개사도 지난 10월 문을 닫은 곳이 52군데로 개업한 50곳보다 많았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